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네.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폴카온니입니다. 안녕하세요. 폴카온니 언니 경선이입니다. 저는 이씨고 송씨잖아요. 네. 송가예요. 여기는 윤기액인데 송기액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아 조성윤의 인이어가지고 윤기액입니다. 맞아요. 남편 성함에 끝자를 해서 윤기액인데 자꾸 송경선에 송기액인 줄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 우리 유튜브 찍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 지금 골든오렌지에서 이벤트에 응모하셨잖아요. 네. 요리를 좀 하십니까? 아 저 요리를 좀 하죠. 하는 여자죠. 어 진짜? 저는 못하는 여자예요. 배달 잘 시켜 먹는 여자. 배달 잘 시켜 먹는 여자. 전화 받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전화 찍고 돌아온. 응? 저 지금 배 아픈데 배 아픈데 이거 다 들고 왔잖아요. 그죠? 언니가 고르라. 너무 예쁘다. 글씨 그리는. 골든오렌지에서 왔습니다. 어디에서 왔다고요? 골든오렌지에서 왔다고 합니다. 골든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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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적으로 여기 진짜 마음에 듭니다. 깨끗하고 그래요. 다들 신기해. 흰색으로. 왜? 나는 색 있는 게 좋다고 했는데 다 흰색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깨끗하고 만약에 이 저기로 이거였으면 난 이거 골랐다. 아 크지다. 나는 이게 커서. 걔는 이게 조금 크기는 좀 아쉬운데. 커서. 우리 식구들. 개 식구인 우리 식구들. 카레라이스도 먹어도 되고. 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커요. 와 커요. 진짜 커서 너무 좋대요. 이게 한 30cm는. 뭐 해주실 생각입니까? 여기 잘 하시는 요리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 여기 제가 잘하는 떡볶이. 떡볶이. 우리 딸내미 좋아하는 떡볶이. 그리고 내가 잘하는 카레라이스. 카레라이스. 그리고 닭도리탕. 닭도리탕. 아 그리고 제육볶음. 제육볶음. 아 배고파. 빨리하고 밥 먹으라고 하셨는데. 배탈 났으면 진짜 안먹을 수 있대. 냉장고에 카레라이스 있는데. 싸줘. 싸줘. 난 이거 다 먹어야겠어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들내미 갖다 줘. 그래 싸줄게. 이렇게 하고. 이제 색깔이 좋으니까. 이제 과일. 과일과일. 과일 담아서 이렇게 후식으로 내놔도 너무 좋겠다. 진짜. 완전 다용도인데. 이거 너무 좋다. 진짜. 골든 오렌지 사장님께 한마디. 골든 오렌지 사장님.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골든 오렌지에서 멋진 수입. 어떤 그릇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음식 예쁘게 담아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스타 페북 이런 데 다 올려야 돼요. 아 진짜.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세상에 공짜는 없군요. 진짜. 공짜가 없지. 공짜가 없네. 10번, 20번 계속 올려야 돼. 내 몸값이 그리고 접시 하나야 이거. 접시. 아니 또 비싼 거 이게 줄겠지. 주시겠지. 그렇구나. 그렇겠지. 사장님 알겠습니다. 글 많이 올려주시면 더 큰 거. 아무튼. 더 이쁜 거 더 비싼 거. 골든 오렌지 최고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폴카TV도 좋아요, 구독, 알림 좀 눌러달라고. 우리 폴카온니 구독. 폴카온니TV 이거 구독도 많이 해주고. 진짜. 이게 캐릭터가 엉뚱 발랄한 게 또 이렇게. 폴카온니의 그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이렇게 옆에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아무 부담없고 생각 없고 그냥. 생각 없어. 그게 정말 매력인 것 같고 재미인 것 같고. 그리고 폴카온니가 주는 그 속에서도 정보와 어떤 그런 실체들이 이렇게 속속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중하시구만. 정중하시구만. 골든 오렌지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잘 쓸게요.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네. 빠자.